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8일 오늘은 GameStop 리포트 공식 명으로는 Staff Report on Equity and Options Market Structure Conditions in Early 2021 2021년 초 주식 및 옵션 시장의 상태에 관한 Staff 리포트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1월 말 GameStop 매수금지라는 정말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난 후 9개월 만에 SEC가 공식 발표를 낸 것인데요. 45페이지의 분량에다가 여름에 발표한다는 계획보다 꽤 미뤄져 오늘 발표한 점을 생각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분석 및 결론에 신선한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SEC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대다수의 상황 설명 및 데이터는 GameStop 사태를 주시해왔던 분들이라면 벌써 다 읽었을 만한 그런 기사들을 인용한 리포트였는데요. 리포트의 결론에도 주가의 급상승에 대응한다면서 증권사가 갑작스럽게 매수를 금지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다 라는 정말 당연한 말을 하지만 이런 사태를 예방할 만한 조치는 내놓지 않고 또 이번 사건으로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라고만 언급을 하며 증권사의 마진 리스크 시스템, Payment for Order Flow, 다크풀, 그리고 공매도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짧게 한 문단씩 언급을 하며 어떻게 보면 아주 허무 맹랑하게 리포트가 끝이 납니다. 신선한 점은 사실 딱히 없지만 정부의 공식 버전 설명의 GameStop 상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주말에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찬찬히 커버를 할 예정이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 신선한 점을 전할까 하는데 바로 SEC 데이터에 의하면 공매도 기관의 1월달 숏 커버링은 정말 미비하며 매수 금지 사태 전까지의 GameStop 주가 상승은 큰 매수세의 영향이지 숏 스퀴즈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점선이 주가를 나타내고 그리고 파란 기둥들이 총 매수량 그리고 빨간 기둥들이 공매도 포지션들의 기관들의 매수량 즉 숏 커버링을 나타내는데 일일 총 매수량이 최소 100만 주에서 많게는 천만 주가 넘을 날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 빨간색 기둥들 숏 커버링 물량은 비교적 엄청 소량이었습니다. 1월달 GameStop 공매도 비율은 이 리포트가 밝힌 보수적인 수치로만 따져도 거래 가능한 약 6200만 주를 대비해서 122.97%로 7600만 주 이상이 넘게 공매도 됐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숏 커버링이 그나마 많이 일어난 이런 1월 23일 같은 날에도 100만 주 정도나 숏 커버링이 될까 하며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그 뜻은 이렇게 1월 23일 날 같은 날이 76일이 있어야 그 100%가 넘는 공매도 포지션을 다 커버링이 되는 반면 이 정도 커버링이 나온 날은 딱 23일과 25일 이틀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주가가 100불을 넘기고 엄청난 가속도로 400불까지 넘어설 때 이 며칠간의 시간에서는 더더욱이나 숏 커버링의 매수량가가 엄청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 며칠 사이 100불에서 400불로 주가 상승을 했던 이 이유는 숏 스쿠즈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총 매수량도 최고량을 대비해서는 줄어든 모습을 보아하니 아마 그 전날까지 일주가 됐던 며칠이 됐던 살 사람들은 이 포지션을 다 사고 숏 스쿠즈가 정말 일어난다면 200불, 300불, 400불보다는 주가가 더 오르지 라는 판단을 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가격을 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소량이 매수세가 거래가 됐음에도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28일 매수금리 사태가 없었고 금융 시스템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공매도 기관과 증권사들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까지 마진콜과 함께 공매도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그 판단은 유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매수금지 사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큰 타격을 입으셨고 그런 상황에 맞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질까 현재까지도 이렇게 게임스탑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더 찬찬히 쭉 리포트를 전하겠지만 오늘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숏스퀴즈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또 순수 매수세로 발생한 큰 주가 상승은 매수금지라는 카드를 써야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큰 주가 상승에 당연히 숏커버링이 있었지라는 해석도 보였었는데 이번 리포트의 데이터가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요. 2021년 10월 18일 오늘은 게임스탑 리포트의 SEC의 공식 리포트를 소개하는 첫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